안녕하세요 행복한 코드나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비봉에 있는 신한 다육입니다. 신한 다육의 또 새로운 상품들, 다육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빛감이고 사이즈이고 품종이고 완전 완벽한 오늘 세팅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명품들이 있어요. 칼리스토라든지 그 다음에 간츠 대박이죠. 백야가 저렇게 이뻤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예쁜 백야도 준비되어 있고요. 붉게 물들어지는 레드 주얼리 등등 여러가지 군생도 몇가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있어요. 군생 저게 뭐게요. 여러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까맣게 물들어지는 젤리화가 되어 있는 다육들도 몇 개씩 들어가 있고요. 와 오늘 빛감 환상입니다. 이렇게 멋진 빛감을 보여주는 다육들 오늘도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4천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듀템을 하시는데 개별 판매 가격은 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대로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트는 완전히 할인된 할인되어 정말 많은 할인이 들어간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신상 다육들 따끈따끈한 신상 이제 막 들어온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뭐 단품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으시지만 모두 다 데려가시면 완전 뭐 득템 몇 개 가격 한 6개 가격에 다 여러분께서 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 입고가 된 신상 다육들로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주문 간단합니다. 몽땅 세트는 그 세트 이름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단품을 하실 경우에는 품종으로 기재를 하셔서 3만원 이상 3만원 이상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선택을 하시고 택배 주문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날씨가 최강 한파잖아요. 엄청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이제 춥지 않나 를 선택해서 배송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맡겨나 하셔도 되세요. 맡겨두셔도 왜냐하면 새해도 오고 또 연말이고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가할 때 받아보고 싶어요 하실 때는 기온이 이제 날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때 이제 날짜를 조정을 하셔서 사장님께 문자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 방식으로 오늘은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화성에 있는 신안다육 직접 오셔서 골라가셔도 되시고요. 방문 구매도 가능하고요. 오셔가지고 다른 것도 구경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신상 다육 따끈따끈한 신상 오늘도 아주 멋진 아이들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칼리스토를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제 얼굴 보고 저 이런 거 있었는데 이름을 몰랐는데 이름 찾았네요. 와 멋지네요. 이렇게 펄감도 있으면서 윤기도 나고요. 짙은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칼리스토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와 멋지죠? 요거는 7,000원이에요. 어 단풋가격 7,000원 환상입니다. 이거는 칼리스토입니다.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와인피치예요. 와인피치. 와인피치도 군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자구가 참 잘 나오는 게 특징이고 얘가 색깔이 나오면 진한 주황색으로 해서 윤기도 나면서 젤리가 되는 거잖아요. 7.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 자구가 완전 풍성합니다. 가격 5,000원.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간치예요. 간치. 간치가 지금 맑은 색으로 나온 거 보이세요? 진짜 예쁘죠? 요게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높았어요. 이런 거가 한 10만원에 판매가 됐던 거예요. 간치가.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가격에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데 지금 외도보다는 군색들이 많은데요? 와 멋집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색깔이. 간치입니다. 만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젤리카시오피아. 아 이것도 멋있어요. 색깔 보세요. 진한 보라색으로 완전하게 색감이 다 나왔고요. 뾰족한 손톱을 정말 내세우죠. 정말 이거 또 아주 뾰족한 손톱 때문에 한때는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판매가 됐던 젤리카시오피아. 이거 오늘 7,000원에 단폭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가격은 젤리카시오피아. 저는 만원 정도 할 줄 알았더니 7,000원 보고 깜짝 놀랐고 갑자기 멈칫했어요. 멈칫. 젤리카시오피아입니다. 7,000원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멜로우. 와 이것도 진짜 농장에서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자구가 보세요.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물들어주면 진짜 멋지죠. 환상이죠. 옐로우 멜로우가 지금 애들이 얼굴이 망치 않게 조금 한 3, 4도 정도 돼 있고 거기서 색깔 나온 아이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 풍성해요. 이렇게 얼굴이 많고 이대로 이거를 굳히시잖아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봤는데 3만원, 4만원씩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목대는 아직 목지라가 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셔서 분갈이 하셔서 달구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옐로우 멜로우예요. 옐로우 멜로우. 얼굴 두수가 정말 풍성합니다. 많습니다. 근데 단풍 가격이 정말 싼 거 아시죠? 여러분. 7,000원이에요. 7,000원인데 거기에다가 세트로 가져가시면 대박인 거죠. 옐로우 멜로우 군색이고요. 이거는 불카누스가 사이즈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걸 소개해드릴 때는 좀 더 작았었거든요. 포트가 좀 많이 공간이 남았었는데 지금 꽉꽉 채워져 있고 색깔도 더 곱게 나왔어요. 이것도 새로 입고 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 이제 판매가 완료가 되고 다시 들어왔는데 와 더 사이즈도 업그레이드 되고 빛감도 너무 더 예쁜데요. 이게 이제 불카누스가 빨갛게 물드는 건 맞아요. 이렇게 선명한 빨강으로 나오는 건데 다 얼굴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것저것. 그죠? 살로 얼굴도 있고 레드완타지 얼굴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있어.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 수형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붉게 물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내주는 불카누스 이거는 제가 알기로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만원입니다. 레드망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꽃봉오리 수형을 하고 있는 이 수형 보라색의 빛값. 진하게 나올 것 같고요. 피망울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8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이것도 통통한 입장이고 손톱 끝이 살짝 있습니다. 뾰족하게 입고요. 와 빛값 예쁘네요. 레드망스. 이거는 뭐 닮았죠? 이것도. 뭐 약간 솜염하고 달새베 섞어놨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길쭉한 입장은요. 여러분 이게 분갈이 제대로 하시잖아요. 그럼 짧은 통통한 한앱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데려가셔서 정식으로 분갈이 하셔서 달고 보세요. 레드망스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화이트 소울이에요. 이 아이가 라팔마 같은 아이라고 하네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라팔마하고 화이트 소울은 같은 애래요. 근데 라팔마가 가격이 진짜 비쌌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한 5cm짜리가 10만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 소울이 라팔마입니다. 리꼬르. 똑같은 거고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각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각이 지면서 젤리가 되는 초콜릿처럼 그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젤리로 되는 거고요. 화이트 소울 이것도 쿵사관 지금 군생이죠? 자구도 있고요. 사이즈도 좋아요. 10cm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7,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M입니다. TM도 묵둥이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것도 10cm포트인데요. 지금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두 같은 경우는 잘 달궈져서 좀 사이즈가 작고 좀 얼굴이 큰 거. 맞어? 이거 TM? 몽골랑 많이 닮았어. 이거는 TM이에요. 이건 TM 얼굴이 있다. 이건 TM 얼굴이 있는데 TM이에요. TM. 사촌인가? TM하고 몽골랑이? 이거 TM이다. 확실히. 이런 빛값으로 많이 보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 TM. 사이즈는 조금 보시면 끝에 이렇게 빛깔이 작게 빛깔이 잘 나오면서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될 수 있느냐는 차장님께서 안 드릴 것 같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두는 좀 작습니다. 외두는 이렇게 크고 이건 TM이에요. 가격 이거는 얼마냐면 7,000원. 7,000원. 이런 거는 지금 그대로 그냥 분갈이 하셔서 이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완전하게 다 달궈져서요. 더 달궈진다고 하면 안쪽으로 푸른 부분이 더 붉게 물이 들어가겠죠. 이건 TM이에요. 이건 누비노바 금입니다. 완전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네요. 맑은 톤으로 나오고 있죠. 펄감도 있으면서요. 선명한 빨간색의 라인과 함께 가운데 보면 약간 빤딱빤딱 빛이 나는데 젤리끼도 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자리가 좀 얇은 편이에요. 입장이. 이거는 누비노바 금입니다. 이것도 44천론 다 빛감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더 빨간 라인이 진하게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입장이 좀 노랗게 바뀔 것도 같고 그 이유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비노바 금입니다. 이거 사이즈도 좋아요. 10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구가 입장 가장자리 중간중간 사이에서도 잘 나와요. 그래서 군색으로 바뀌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 금입니다. 금기 있죠. 이렇게 빤뜨리빤들 산발적인 금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7,000원입니다. 그 다음 백야가 준비되어 있어요. 와 백야 보세요. 가운데가 완전 투명한 노란빛으로 다 바뀌었고요. 가장자리 빛감 보세요. 맑은 색으로 지금 다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 달궈진 겁니다. 이거는 5,000원이래요. 담복 가격도 너무 좋고요. 7.5cm 포티 들어가 있고 완전 가운데 부분이 투명 젤리로 바뀌는 바뀌는 중의 백야이에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야생콜로라타 이것도 뽀얀 백분감이 매력이죠. 이렇게 진하게 물을 여기다 진하게 물들어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하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보여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다 이제 분갈이 하시면 그렇게 바뀔 것 같고요. 7자버스 포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데스예요. 하데스는 빨간 빛감이 또 매력이죠. 보시면 이 아이도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 수영 아시죠? 여러분 홍둥이 수영 비슷합니다. 빨간 꽃봉오리 같은 수영을 가지고 있는 하데스 가격 5,000원입니다. 레드 주얼리가 있습니다. 레드 주얼리 와 이건 레드 주얼리예요. 블랙 주얼리 레드 주얼리 완전 빨갛게 빛깔이 돼 주죠. 블랙 주얼리는 약간 보라색이 진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레드 주얼리라서 빨간빛이네요. 완전히 소득 길이가 있어요. 뾰족하죠? 이것도 완전 잘 달궈진 레드 주얼리 가격은 만원입니다. 멜라니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 멜라니도 완전 묵등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예뻐요. 와 예쁘네요. 이렇게 예뻐요. 멜라니 이건 5,000원이에요. 완전 짱짱이 달궈진 거고요. 색깔이 환상이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입장수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네요. 멜라니 5,000원입니다. 글램핑크도 준비되어 있어요. 완전 묵등이 글램핑크도 이렇게 있습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와인은 5,000원인데요. 오늘 세트 가격도 되게 좋아요. 5,000원이 안 돼요. 4,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몽땅 다 데려가실 수 있고요. 글램핑크도 너무 예쁜 아이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찰스톤이에요. 와 입장수 보세요. 와 입장수가 가득가득 얘도 채워져 있어요. 빛깔 얘도 젤리끼가 있죠. 빛감, 펄감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죠. 8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찰스톤이에요. 이 아이도 5,000원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총 17종이에요. 6만 5,000원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17종이나 되는데 와 너무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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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TM 보여드렸고 누비노바 보여드렸죠. 화이트 소울, 불카노스, 빨갛게 불 들어주는 거, 옐로우, 멜로우, 그 다음에 백야고요. 칼리스토, 야콜이고요. 젤리 카시오피아. 아 멋있어요. 와인피치, 레드망스, 그 다음에 멜라니, 찰스톤, 간츠, 아 날짜까지 써 있어요. 이렇게 10원 나봐요. 옛날에. 글램핑크, 레드주얼리, 그 다음에 하데스까지 해서 이렇게 몇 종이에요? 17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가격대가 3차로도 초반 아니야? 너무 좋은 가격대로 이렇게 해서 간츠 세트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준비해 주신 걸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와 특가 같아요. 특가. 18종이 되요. 5만 원밖에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요거 품종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거는 한정 세트 같아요. 요거는 완전 대박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빠른 선택해 주세요. 플레임인데요. 아 색깔 보세요.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약간 요거 상처가 있는 것도 있네. 이런 거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좋아서 요거 보시면 색깔 색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5천 원입니다. 플레임 시시밍도 색깔 너무 구워졌는데요. 얘 보세요. 가운데 핏과 피멍으로 들어온 거 환상이죠.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시시밍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예쁜 라이예요. 시시밍은 7천 원입니다. 이거는 살루예요. 살루도요. 완전 빨갛게 물들여지는 건데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달궈진 것도 있어요. 여기는 5천 원에 판매되는 거 살루가요. 오늘도 대박입니다. 모두 다 세트 들어가 있죠? 블랙탄 블랙탄입니다. 색깔 보세요. 얘도 가운데가 완전 까막까막하게 되는 거고요. 얘도 준비되어 있어요. 얘는 5천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와 얘도 전체적으로 다 빨강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로저예요. 전체 완쪽까지 다 빨갛게 될 거거든요. 얘도 5천 원에 판매되는 겁니다. 클로즈 색깔 보세요. 와 이거 환상하지. 환상 아니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무 예쁘죠? 여기 노란 빛깔도 보이고 이게 핑크루즈거든요.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이거 만 원에 판매되는 거네요. 와 이 사이즈는 제가 알기로 샤인 머스켓이에요. 이 색깔 진짜 완전 너무 너무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예쁘죠? 가격은 없는데 이 아이도 준비되어 있고요. 핑크 스팟 핑크 스팟은 3천 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3천 원에 판매되는 핑크 스팟도 이렇게 가장자리 피멍 핑크로 들어오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몽블랑이 있습니다. 몽블랑은 지금 여기 7.5cm 포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트 사이즈는 외두도 크고 이두는 좀 작고 몽블랑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롱기시마 아 롱기시마가 진짜 예쁘지 않아요? 보라색의 진한 라인 선명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피멍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얘는 3천 원이에요. 3천 원 백야입니다. 백야 앞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5천 원 그 백야하고 이거는 좀 다른 농장에서 가져오고 핏감이 약간 다릅니다. 똑같은 백야라서요.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백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5천 원은 똑같아요. 샴페인 닮은 사르머니 있는데 수영이 약간 삐뚤지만 완전 맑은 빛으로 다 달궈져서 색깔이 너무 고와요. 이것도 얘는 5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사르머니입니다. 마르셸도 있어요. 자국 진짜 많이 나오죠? 얘가 마르셸도 4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장자리 끝에 완전 블랙으로 그렇더라고요. 이 계절에는 마르셀이. 그러면서 이제 사이사이에서 자국들을 내는데 이건 마르셀입니다. 이거는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입니다. 블루드래곤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사이즈는 8세지도 될 것 같아요. 얘도 5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거든요. 블루드래곤입니다. 이건 미셀 로사 미셀 로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목대가 생겼어요. 목대가 있는 외두로도 있고 이두도 있는데 이 아이도 7천 원이 판매돼요. 가격대가 있는 품종이에요. 미셀 로사가. 얘는 아직 색깔은 안 나왔는데 목대는 목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아이도 보랏빛으로 빛깔을 내줄 거예요. 수연은 5천 원. 수연은 5천 원. 이렇게 보시면 수연도 수연 금인데 가정자리가 약간 핑크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대는 아직 안 새켰고 데려가셔서 이제 계속 키우셔야 되는 거고요. 사이즈 7.5에서 집어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샤이샤베르대 샤이샤베르대도 한때는 진짜 얘도 몸값이 거했던 아이잖아요. 붉게 물을 들어줘죠. 샤이샤베르대 5천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얼굴이 이런 거는 뭐가 묻어서 그래요. 하이없이 묻어서 그렇고 얘는 좀 작은 얼굴도 있고 이렇게 큰 얼굴도 있어요. 샤이샤베르대고요. 볼카누스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신상 다육은 좀 컸잖아요. 포트 사이즈도 크고 얘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볼카누스 똑같은 품종인데 얘는 사이즈가 좀 작은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5천 원이고요. 얘는 아드리안 아 아드리안은 뭐 가운데가 완전 붉게 젤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것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5천 원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18종 18종 욕하는 것 같네. 18종이에요. 그래갖고 가격 5만 원인데요. 야 그러면 하나의 2천 원대에 가져가시는 건가? 그렇죠. 2,500원이면 야 어떻게 하면 좋아. 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셀 로사 보여드렸고 마르셀를 보여드렸고 로조 핑클 로즈 이건 한적 세트예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블랙탐, 플레임 작고 예쁜 거 찾으시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목대에는 안 생기는 아이들이 많죠. 롱기시마, 핑크스팟, 백약, 사르몬, 몽블랑, 이렇게 아드리안, 북한우스, 살사베리데, 수영금, 이렇게 살루, 블루드래곤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18종. 그래서 살루 세트라고 하면 돼요. 살루 세트에서 5만 원에 무료배송이 들어가십니다. 택배비 5천 원이니까 4만 5천 원에 18개를 가져가시는데 3천 원이 안 되네요. 너무 예쁜 아이들로 득템에서 분갈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몽땅 살루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는 다 보여드렸네요. 신상으로 해서 아주 멋진 빛감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다 보셨으니까요. 이렇게 멋진 아이를 아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득템하실 수 있는 오늘의 신상 다육들. 간치 색깔 정말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비봉에 있는 신한 다육입니다. 맡겨도 괜찮아요. 겨울이라 추워서 배송이 바로 안 되니까 맡겨 놓으셔도 되시고 배송이 된다면 좋은 날 날씨 좋은 날을 고려해서 그때 배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가능하니까 방문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